패턴 익스텐션 시간입니다. 오늘 패턴은 바로 I'm worried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서 이게 걱정돼요죠? 볼까요? 바퀴 너무 추워서 걱정돼요. 왜냐하면 나는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아치! 아치! 생활영어 볼까요? 바퀴 너무 추워져서 걱정이에요. I'm worried but 뭐가 걱정되냐? It's getting too cold outside. 근데 outside는 뭐 다 알다시피 바깥이란 말이죠. It's getting 그냥 cold가 아니라 too cold outside. 밖이 너무 추워요. 걱정돼요. 왜냐하면 나는 독감에 바로바로 걸린다. 독감에 취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이기 때문에 물론 뭐 because가 와도 되지만 since 기억나시죠? 취약하다가 영어로 뭘까? 뭐뭐 약하다? since I'm vulnerable to the flu가 왔는데 이거 because와 똑같은 뉘앙스로 since요. I am vulnerable이 왔는데 vulnerable이 뭐냐면 뭐뭐에 취약한, 뭐뭐에 약한이란 말이거든요. 보통 vulnerable to 뭐뭐가 와서 웃지마. 나는 너의 미소만 보면 그냥 쓰러져. 나는 너의 미소 약하다. I'm vulnerable to your smile. 나는 돈에 약하다. I'm vulnerable to money. 뭐에 지금 허점이죠. I'm vulnerable to the flu가 왔는데 flu 자체가 독감이란 말이죠. 독감이란 명사고 독감은 거의 100%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래서 세트로 외우세요. 더 플루예요. 아쑤! 아쑤! 아 열돌난다. 내가 독감 너무 쉽게 걸리거든. since I'm vulnerable to the flu가 왔는데 어떤 독감이냐면 요즘 유행한 독감. 유행하다는 영어는 뭐예요? popular 쓰시는 물건은 큰일 나요. which is going around가 왔는데 go around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돌아다니는 것은 병이 유행한다는 말이잖아요. 뭐뭐가 is going around. the flu is going around. 이런 식으로 the flu is popular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 어떻게 되냐면 flu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독감님 사인 좀 해주세요. 완전 엽기 문장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뒤에서 앞에 있는 더 플루 설명해 주는 거죠. 유행하는 독감. 언제? 캬! 요즘. 일단 these days죠. 오케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볼까요? 시작! 아... 또 추워. I'm worried it's getting too cold outside. 왜요? since I'm vulnerable to the flu. 어떤 독감? which is going around. 언제? these days. 아추! 아추! 쓰세요, 여러분. 독감이나 병이 유행한다고 할 때는 going around를 쓰셔야지 파퓰러 쓰시면은 독감한테 싸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이요. 요즘 불경기 때문에 생활비가 점점 올라가서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에요. 하... 이건 생활연구가 아니라 거의 우리 얘기네요. 볼까요? I'm worried. 뭐 해볼까? 돈이 점점 떨어져가요. I'm running out of money. 여러 번 했죠? Run out of 뭐뭐는 뭐뭐가 점점 떨어져가다란 말인데 Run out of money는 돈이 점점 떨어져가다란 말이기 때문에 돈이 점점 모자라다란 말이죠 통장 보니까 이거 밖에 없어? 점점 돈이 세네 이거 나가는 게 맞냐 I'm worried I'm running out of money 왜 그러냐면 요즘 물가가 올라서 말이야 왜냐하면 이니까 because를 써도 되지만 똑같이 since 쓰셔가지고 since living expenses are going up 이 왔는데 living expense가 뭐냐면 일단 expense는 비용이란 말이거든요 돈 살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living expense는 생활비 또는 물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있는 표현이요 물가가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living expenses 복수가 온 거죠 아 요즘 물가가 점점 올라가서 말이야 since living expenses are going up 이지요 언제 요즘 these days요 왜 그러냐면 불경기 때문에 때문에가 since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due to the recession이 왔는데요 due to 다음에 어떤 명사형이 오면요 뭐뭐 때문에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부정적인 때문에 뭐 덕분에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내 건강 때문에 우리 내 팔자 때문에 내 운명 때문에 안 좋은 뉘앙스로 쓸 때 보통 due to를 오거든요 recession이 불경기죠 지금 바로 이 불경기기 때문에 이 불경기 때문에 due to the recession 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볼까요 아 이거 요즘 그 불경기 때문에 말이야 요즘 그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좀 돈이었거든 걱정이야 걱정 시작 i'm worried i'm running out of money 왜요 because since living expenses are going up 이죠 언제 these days 왜요 due to the recession 이 용구죠 자 오늘 여러분들 패턴은 i'm worried 다음에 어떤 문장이 와서 이 문장 때문에 걱정이 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kay Today's expression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sexual이 없죠 괜찮아요 몸 상태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아 오 바로 그 표현이죠 별로예요가 not so good 이었잖아요. 대화에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not feeling well 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오늘 하고 있는 익스프레션들은 다 지금 몸 상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별로일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네. not feeling well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not feeling well. 몸 상태 별로야. 아. I feel sick. 아파요. 그런데 sick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프다의 뜻도 있고 속이 약간 매스컵다의 뜻도 우리 sick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프다 또는 아 우리 속이 왜 이렇게 울렁거리지? 라고 할 때 I feel sick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볼까요? 자 여러분 몸이 아파요. 특히 속이 울렁거려요. 시작. I feel sick. 그런데 그 울렁거림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feel nauseated. I feel nauseated. 매스꺼워요. 라는 표현인데. 이건 정확하게 그 뜻이죠. 그렇죠. nauseated 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스꺼운 이라는 형용사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매스꺼워요. 영어라면. I feel nauseated. 너지. A-T-C. nauseated. I'm sorry. 해볼까요? 네. 어.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매스꺼워요. 영어로. I feel nauseated. 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발음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